가사를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설렌다 스포츠고 아! 예! 이건 자동 반사지 드레스 안 입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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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 오! 아 이런 분위기 좋겠어 오 분위기 좋아 일단 영화 시작하는 느낌 오 맞아 오 멋있다 오 뭐야 춤도 춰요? 실크소닉이라는 밴드인가 봐 아닌데? 브루노마스 아니야? 브루노마스인데요? 실크소닉 어? 그러니까 오프닝 브레스 뽁뽁 어어? 아! 아까 쟤 이름 기억이 안 나지 왜? 야 진짜 되게 꼬시는 거 아니야? 우리 집 깨끗해 우리 방 깨끗해 어 노래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 노래 더 높아 어떡해 나 지금 그냥 설레기 시작했다 아 노래 저도 이렇게 남자가 미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다 이 목소리는 진짜 진해 주신 목소리가 좀 따라가요 이런 노래 너무 좋아해요 이거 딱 그 날씨 되게 좋은 날 새해 리오니어 치고 이렇게 할 때 딱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귀여워 캐릭터 좋아해 노래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 전혀 어렵지 않게 숨 쉬듯 따름하면 좀 어렵죠 그럼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바로 내 플레이리스트 너무 다녔다 너무 원해 아 우리 프로스농님들 아 그래 프로스농스 너무 좋았어요 완전 호감 3000% 노래 크게 틀어놓고 봄에 이렇게 걸어놨어 근데 이런 것도 좋은 스피커로 들어도 돼 뭔지 알죠 약간 커다란 거 그리고 이거를 또 이어폰을 꽂고 버스나 길거리 걸어다니면 아 혼자서 뮤비 한 편 찍고 혼자서 뮤비 한 편 찍지 혼자서 뮤비 한 편 찍지 혼자서 뮤비 한 편 찍지 혼자서 아 사람들 다 행복해 보이고 지나간 여자한테 윙크 한번 알려주고 보고 11년이나 됐네 우와 뮤비는 처음 봐요 나 진짜 심장 떨려 누가 여기다 심장 박통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야 창원 좀 열어라 해줘 보고서 하자 아니지 그 약간 제주도 같은 날씨에 제주도요? 오픈카 오픈카요? 다 틀어놓는 거지 이렇게 나 어떡하지? 나 가사를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설렌다 진짜 젊다 확실히 렌즈 꼈다 왜 이렇게 동그랗지? 서클렌즈 꼈지 않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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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스테 아 와 각자 자전받觉 이렇게 느끼하다는 생각이 들지 왔어 왔어 옛날에 그런 생각 없었다 이 노래는 진짜 신단은 그 정도가 아닌데, 기분 좋아하지게. 맞아 맞아. 노래가 사람을 기분 좋아한다. 그 그 그 그 도파민 말고 뭐지 그거? 그 헤로인은 아니더라도 야와의. 하여튼 그걸 공기 시키는 것 같아.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캠코더 재질인데? 아 인도랜드 들어간 노래가. 아 귀여워. 약간 요즘 틱톡 느낌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그렇죠. 내가 맨날 하는 건데. 이건 너무 좋아. 이것도 진짜. 아니 부르노바 씨 노래 리스트로만 하루에 행복한 게 있을 것 같아. 예. 딱 일요일에 진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창문 열고 청소하면서. 맞아 맞아. 그래 나 왜 아무것도 일 안 할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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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쉬는 날 이거 약간 회사 이렇게 해놓고 싶다 의오피 배경에 음악 깔아놓고 싶다 아 진짜 건들지 마 이 여식비가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테이크고 뭔가 변화가 많이 없는데 응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이런 지구에서 이렇게 먹기거나 안 보거나 그렇게 먹기 아 머리도 안 믿는데 귀여워 근데 가사들이 다 너무 긍정적이야 맞아 오늘은 하루를 되게 어머 한 팀 깡거노라 아 진짜 이거 뭐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은데 그치? 알지 이거 거의 뭐 단골축가 아니야 메리유 말고 디보스유 알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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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지 그거 나 너랑 이혼할거야 나 너랑 결혼하고 싶은가 봐 나도 내가 결혼하게 된다면 내 결혼식에 이런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 니가 불러줘야지 제가요 누가 불러줘 이걸 나 난 가사를 어떻게 생각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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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결혼을 해달라고 하는 말인데 되게 귀엽게 청혼을 하는 느낌이랄까? 되게 진지하게 나랑 결혼해줄래? 이게 보통은? 아, 그럼 결혼하시고 너라고 하지마 아, 왜? 아, 왜? 아, 왜? 아, 화가! 아, 결혼하자! 아, 결혼하자! 귀여워 이 노래가 이 노래였구나! 아, 가사가 완전 벌써 에이 뮤비 뭔지 생각하고 가사 썼네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 흔들기 밑에서 우리 둘이 춤을 추는데 아, 흔들기 밑에서 우리 둘이 춤을 추는데 아, 이건 되게 애절하고 절신하네 아니, 목에다 뭘 넣은 거지? 아,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이제 여자가 거의상 청바지 입고 있는 여자를 만나지 않고 베르사치 입고 있는 여자를 만나네 베르사 데트러스 베르사치 입고 있는데 가사가? 되게 절실한데 되게 야하다 오으 오우! 근데 이게 막 가사가 좀 야한데 야하게 안 느껴지지? 막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져 어 발콤하게 느껴져 뭐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 어떡해 아니 근데 그 와중에도 스웨트하다 진짜 너무 스웨트 어떡해 어쨌든 색살기 전에 부르는 노래네 그렇지 근데 근데 되게 안 안 성적으로 들리지 않아 어? 처음 들어요 EDM이다 EDM 아 많이 컸네 지혜? 오 오 오 오 오 성공 플렉스 했어 핸매 핸매 플렉스 했어 그래! 그래 미국 힙합은 이런 게 있어 줘야지 진짜 내 비행위 거지 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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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포츠고 아 예 이건 자동 반사지 아 아주 성공하셨네 알지 알지 뭐야 이런 소리는 어디냐 한남동 이런 어? 한남이요? 이태원 아니고 이태원? 아, 어. 아, 이거구나! 진짜 신기하다. 처음에 그것과 너무 느낌이 다르다. 처음에 그냥 한자리에서 뮤직비디오가 나와버렸는데 이제는 군복걸이. 20파트일이다, 20파트일.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가사도 그렇고, 어쨌든 분위기는. 아, 이 영화형 멋있는데? 아, 이거 멋있지 않아? 우린 사람은 그 느낌이 안 살자. 아니, 근데 뭔가 되게 여유있는 남자 같아. 아, 귀엽지? 귀엽지 근데? 아니, 근데 너무 예쁜 가사를 많이 써서 그런지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게 너무 귀여워. 그렇지. 돈 많지. 아, 이거, 이거, 이거. 다른 분 같아요. 아니, 이게 노래도 진짜 워낙 잘하지만 이 흠과 이 흠담과 스웩이 확실히 있으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아, 더위낙 잘하니까? 네, 헤이의. 아, 더위낙 잘하네. I have a couple of eyes. Don't we go, what's happen. I have a couple of eyes. 저희낙 잘해. 엉덩이 좋아하네. 엉덩이가 굉장히 이렇게. 엉덩이가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완벽하네 갑자기 참신층랑이 됐어 와 팝핀을 저렇게 저 지금 깨달았어요 내가 부르노머스에 상당히 진심이었구나 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데리러는 노래 좋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 상당히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샤닝 소 브라이트 샤닝 페인 아웃 나이스 약간 처음에는 너가 너무 예쁘고 너 좋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내가 다시 올게 나 이만큼 있어 내가 같은 게 말아줬어 널 다 해줄 수 있어 널 다 해줄 수 있어 어우 춤 잘 춘다 상당히 상당히 춤을 굉장히 추운데 이거 전부 댄서같은데요? 너무 좋다 너 나도 똑같은 걸 좋아하나 빛 쪽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네 지금 아 피스템이지 감미로운 건 비스마게 돼서 해야 돼요 안 젖어서 다행이다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노래 너무 잘한다 나 피워도 잘 타 노래 잘해 노래 잘 만들어 춤 잘 타 그니까 어떤 노래가 될까요? 저스트 더 웨이 월 난 그런 풋풋한 감정이 좋아 내가 세상에 멈추고 날 바라볼 때잖아 나는 저스트 더 웨이 월 그래도 너무 명곡이고 가사가 너무 예뻐 요즘 취향은 최신곡 문 열어봐 에이 너무 좋아 에이 24K 매직 이 무브 하는 이 따단 따단 움직여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들었던 노래들이 다 시대를 안 타는 노래들인 것 같아 어 그렇지 않아 아니 전혀 10년 전이든 몇 년 전이든 노래가 들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진짜 브루노머스 노래는 전체적으로 되게 가장 행복한 순간을 잘 그린다 그치? 뭔가 연애할 때 막 뭐 내가 이렇게 널 너무 그리워해 네가 웃는 걸 볼 수 있으면 감사하고 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다 문 열어놓을 테니까 와 그런 게 진짜 좋다 그래서 듣고 나면 되게 가야 될 것 같아 맞아 맞아 문 열어놨어 갈게 맞아 맞아